강원도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춘천 김효정 문학촌 일대에서 전통주 축제를 엽니다. 전통주 빚기와 전통주 시음 등 전통주 체험과 지역탐방, 탱고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전통주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. 강원도는 우리술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조장이 지역에 많다며 우수 양조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전통주의 매력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.